일본이 끝내 오늘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을 할 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반도체의 목줄을 쥐고 흔들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유는 양국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겁니다. 어제 아베 총리가 한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결국 최근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정을 문재인 정부가 불이행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당국이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5%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수출 규모도 전년됨이 5%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한 상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죠.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제수장에게 직접 질문을 드려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네. 그런데 또 골치 아픈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해야겠네요. 일본 이러는 거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경제 보복입니다. 보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계속 말합니다. 이거 보복 아니고 양국 간의 신뢰 간기가 깨져서 그렇다. WTO로 갈 만한 경제 보복 조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신뢰 회복이지 사실은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저는 명백히 판단을 합니다. 명백히 판단. 그럼 지금 WTO의 재소를 검토하겠다는 것까지 사실은 산업부가 밝힌 상태인데 검토가 아니라 WTO로 가는 건 확정입니까? 지금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가깝습니까? 아마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WTO에서 판단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또 자유공정무역이라든가 비차별적 무역 또 시장 개방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하고도 취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안에 일본이 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재소로 간다. 이건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까지 지켜보실 생각이세요? 이미 지금 세계 품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요. 맞습니다. 또 백색 국가에 대해서 제외되는 조치는 일본이 한 한 달간 정도 의견스러움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 그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순간 그러니까 수출 간소화 대상국이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는 순간 WTO 재소입니까? 확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없이 지금은 일본이 한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이고요. 이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 반도체 말고 전략물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두 가지의 별도 사안이 되겠고요. WTO에 대한 문제는 실무 검토가 끝난 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실상은 확정이 됐다는 느낌으로 지금 들리는데 언제 아셨어요? 어제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봐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긴 한데. 그 관계는 정부는 예전부터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점검을 쭉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요. 아소다로 부총리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의 내용에 대해서 꾸준히 점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점검. 그럼 지난 한 연초부터 혹은 연말부터? 저는 연초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고 감을 잡고 대비를 해오셨다는 얘기인데 긴 예상 리스트도 한번 뽑아보셨다면서요. 아마 일본이 작업에 들어가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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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구나라는 리스트를. 사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한일 양국은 공통점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국가라는 점하고 특히 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협업적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본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면 어차피 저희가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이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당연히 저희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그 리스트에 1번, 2번, 3번을 콕 집어서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를 했다. 의존도가 높은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지금 수출 규제 품목을 더 확대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데 일단 거기는 동의하세요? 제가 보건대 소망스럽지 않고 바람스럽지 않은 방향이지만 일본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보복 조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법의 WTO 협정이라든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고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그리고 자유무역, 특히 다자적인 기반의 자유무역을 굉장히 추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경제 보복은 저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조치가 만약에 시행이 서로 된다면 그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공이 피해가 가는 굉장히 두 나라가 공이 피해가 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윈윈이 아니라 다이다이다. 그렇습니다. 서로 죽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드렸었냐면 규제 품목을 확대할 걸로 일단 예상하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희망하지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지만 참 염려스럽다로 들리네요. 만약에 품목이 확대된다면 당연히 우리 경제로서는 우려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WTO 제소를 비롯해서 우리의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제가 세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WTO 제소 외에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법이라든가 국내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사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특히 이와 같은 조치로 해서 피해를 기업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통해서 피해의 최소화라든가 대응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내법 국제법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 조치하겠다 이러셨는데 맛보복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이쪽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주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 WTO 제소해봤자 준비하는 데만 1년 반 또 제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결론 나오는데 한 2년 지난번에 후쿠시마 수산물 때 보니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우린 계속 타격받는 건데 뭔가 더 실질적인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WTO 결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잔고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왔던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상응 조치라고 지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시겠지만 그쪽에다가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출 규제, 경제 조치 또 생각을 궁극적으로는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보복이 다시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을 낳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둘 다 불행한 피해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양국 간에 이 내용이 잘 마무리되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특히 이 문제는 순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사항과 우리 한국 사법부가 판단한 내용을 갖고 경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한 조치이기 때문에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저는 경제 수장으로서는 좀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을 낳는다는 것은 최악이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정부가 한국 정부가 그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이다. 당연히 상관은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물 밑으로는 얘기가 좀 되고 있어요. 일본하고 채널이 뭐가 있습니까? 좀 물 밑 대화 채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 좀 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교 당국을 통해서 또는 다른 접촉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외교 채널로 왜 대화를 못했는가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서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한일 간의 대화가 있었고요. 상대의 방에 대한 어떤 프로포절도 있었습니다. 다만 강제 진용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논의에 대해서 양국 간의 의견이 다르게 되고 서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상황까지 왔지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렇군요. 아까 1, 2, 3번을 정확히 집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우린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리스트에 4, 5, 6, 7번은 뭐예요? 그다음은 뭡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일 의존도가 높아서 어차피 일본 측으로부터 마냥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저로서는 뭐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플라스틱 필름 관련 내용들을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맞춘 건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분들 순서대로 따지자면 플라스틱 필름, 광학, 부품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철저하게 사전 대비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차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이라든가 또는 국내 생산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논의가 되는데 이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당장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시에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저는 논의할 수 있을 거로 사실 지금 추경안에 이건 빠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되는 것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그동안에 쭉 검토해 오면서 불산을 포함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100대 핵심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향후 5년간 6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지금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그동안에 쭉 검토를 해왔는데 이번 달 7월 달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작년 말만 해도 2.6에서 2.7 잡았던 걸 하향 조정. 이 하향 조정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을 거라는 건 반영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안 된 거죠? 그럼 일본이 이런 식으로 경제보복 조치하고 더 만약 확대를 하고 이러면 더 하향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앞으로 전개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지금 경제성장률을 낮춰야 된 요인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막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경제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명백하게 드립니다. 왜 이거 하향 조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2.4에서 2.5로. 한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국민들에게 2.6 내지 2.7%를 제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글로벌 경제 여건이 너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미국은 최장기 호황 누리고 있고 일본도 경제 호황인데 왜 우리는 그래요? 그거는 미국은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OECD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부침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교육규모 증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여러 나라가 피해를 봤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 개방도가 높고 수출 의정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반영을 했고요.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국내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등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요. 이런 측면을 반영을 해서 있는 그대로 어떤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정부가 제시한 수치에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 추경에 따른 효과라든가 또 정부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하반기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 의지와 정책 효과도 반영돼서 이번에 하향 조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이루어지는 걸 상정하고 2.4 2.5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경은 저는 반드시 확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논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예결위원장도 못 뽑은 상태고 혹은 또 추경이 논의가 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원하는 만큼 다 해 줄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경 심의가 되면 제가 국회에 절대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은 6조 7천억의 추경은 일각에서 선심성에 의사한 지적도 있지만 제가 재정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추경 사업을 선정한 데서 세 가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추경 목적 사업에 부합할 것, 금년에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을 것, 그리고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사업 이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선정을 했고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방 리스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설득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몇 년 하셨죠? 저는 33년 했습니다. 33년. 33년 공무원 생활 걸고, 이축영, 총선 앞둔 선심성 목록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 저희가 예산도 제가 10년 이상 했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관계부처로부터 관련 사업을 제출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심의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여러 사람이 사법부에서 대법원 판결하듯이 사업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자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경기부양위에서 추경 얘기 나오고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 아니다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부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금리 문제는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한 축입니다마는 한은행 독립성 문제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여기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독립성 혜택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이 변화된 경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인 또 적절한 판단을 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와 연결시키고 또 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이라면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그것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수면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 가지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기 수요는 근절하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맞춤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그건 정부가 아주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는 지금 한국은행의 독립성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경제부총리로서는 경제수장으로서는 금리인을 좀 바라시는 것 같아요. 경제 상황상 아까 말씀드리면 제 말 드리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간여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경제에 대해서는 금융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이 다 같이 폴리시믹스로 고려된다 국제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총괄하시는 분이 나오니까 제 질문이 사실은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부총리님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일본에 대한 대응 철저하고 신중하게 잘 또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